이게 진짜 낫구나. 쪼금 낫구나. 가자 이리와. 빨리 이리와. 절대 개념이야. 자 절대 개념은 투자가 분명히 되고 들어오면 2점이에요. 수비룰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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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룰룰. 자 마지막에 투아웃 주자 1호요. 아슬아슬해. 지효야 맞춰야 돼. 아니 이거 너무 나와 있는 거 아니야 도르도 없는데. 아 저만 완전 ware 이제 아웃 키워해요. 연지하면 approximate다. 연지하면 found get plus that. 들어가봐. 네가 하려는 날 할게. xa는. 너무 이시네. 율 Ba Ba Ba. 고마시네. 지효가 지나갔어. 대고 있어 지호야. 야 대고 있어 딱. 더 밑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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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미래 딱지. 미래를 버렸어. 뭐 뭐. 나 지금 방금 나의 미래를 봤어. 니가 이걸 지혁을 했지 여야 해. 알았어. 내가 내가. 이 뛰는 걸 몰랐어 오빠. 자. 미래를 버리자. 경우도 말 던져. 못하겠어. 자 이렇게 해서 초등력 야구 리원진 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. 아 죄송합니다. 다 이겼었는데. 야. 다 이겼는데. 와 금 달렸다. 와 금 다섯이. 2012 러닝맨 시리즈 우승. 심수 봐. 심수 봐. 심수 진짜 미쳤어. 야 진짜. 아 죄송해요. 알았어야죠 저거를. 우리 저거 타려고 왔는데. 진짜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진짜 멋있어. 자 어쨌든 유현진 팀. 승수. 승수.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.